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공주님 어 내 이름은 로빈 믿기 힘들겠지만 난 이 나라의 왕자요 아니 근데 오늘은 우리 아바마마께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아 뭔일이라나 아바마마마마 아바마마 나를 부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그럼 물었겠냐 아 무슨일로 부르셨는지요 아바마마 너도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아바마마 설마 저를 위해서 아리따운 공주를 내가 미쳤다고 그런짓을 하느냐 아이 좋다 말아냐 아이 그럼 뭐해요 오늘부터 이 왕국을 나가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하거라 네? 갑자기 그런게 어디있어요? 그래 여봐라 왕자를 왕국에서 쫓아내고 아이 쫓아낸다니요 아빠 아빠 잠깐만요 아빠 오늘따라 잘생겨 아빠 수염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효도 한번 할게요 아이 저리 물러가거라 아 대답이 없어 아 아빠 알았어요 갈게요 에이 나쁜 아빠 도망가라 에이 하여튼 아바마마 저 성격 하나나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요 병사들 아까 전에 인사했었죠? 인사 안했었나 아이 모르겠다 어쨌든 나중에 봐요 아이고 나 지금 왕자인데 그걸로 나 찌르려고 에휴 알아서 갈게요 왕자님 아리따운 공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결혼은 내가 하는건데 그쪽에서 왜 기대를 참 조심하세요 왜 그쪽에서 기대를 해요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아 어쨌든 내일 꼭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리다 그럼 안녕 하이짜 하이짜 아이고 힘들다 아 날씨 좋다 그날이 있은 10년 후 나는 아직도 여기야 아니 왕국의 성벽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내가 꼭 돌아가면은 어 꼭 여기 좀 깎아달라 해야겠다 시대가 어느 땐데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 좀 달아줘요 아빠 어 아주 그냥 아빠가 할아버지 다 됐겠네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 어 잠깐만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가 신부가 되면 되잖아 아 그래 마침 이 근처 바닷가에 있는 섬에 마녀가 산다 그러던데 좋아 내가 신부감이 되는 거야 허어어어 자 올라가자 아브르르르 살려줘 아브르르 살려줘 아브르르 살려줘 아브르르 에 뭐야 어 여기는 이상하네 난 분명 헤일에 바다가 뒤집혀가 아니 바다가 뒤집혔대 배가 뒤집혀가지고 어 바다에 휩쓸렸는데 아 몰라 어쨌든 개이득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아 근데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기야 사람 없어예요 아니 왜 배가 두동강이 났어 집은 어떻게 돌아가냐 오마이갓 사람은 안사나 저기요 헬로우 마이네미스 로빈 하와이유 아임 고잉 두두 하와이 댄스 오 맨시 굿 어 사람이다 저기 저기요 저기 어 뭐야 냉큼 돌아가시오 네 뭔 뭔일이에요 사칸만이라 세상의 일치를 깨고 모든것을 바꿀것이니 뭔 개소리야 하하하하 아 어쨌든 마녀가 이 근처에 있나보네 어 마녀 어 잠깐만 저거 해골 해골이잖아 아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네 아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힘내요 나도 여자친구는 없어요 어 근데 이제고 사귈거라고 좀만 기다려요 내가 가서 그 눈물 그 흐르는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도록 하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 짜자 짜자 오오 자 오 드디어 다 왔구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그 물을 멈춰줄게요 오오 됐어 됐어 어 구멍이 뚫려있네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여기 뭐 들어갈 수가 있나 허짜 어 아래 뭔가가 있습니다 아니 뭔가가 있습니다 좋아 저기서 점프한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왕자이기 때문에 저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허어어어어 오 좋아 다리가 부러지지 뻔 했지만 괜찮아 보자 어 마녀 소문대로 엄청 못생겼군 어쩔 수 없어 공주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이고 이상한 암흑새야 어?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어 고기를 계속 드시고 계신건가 뭐 이렇게 고기 부스러기가 날라다녀 어흠 아흠 안녕하세요 마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마녀예요 헐 역시 소문대로 사악한 기운이 넘치는군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대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여자만큼 좋은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살라카둘라 멕시카둘라 즉식이는 멕시카나 에 네? 조용히 하세요 주문 외우잖아요 어? 생각만 하면 먹지 못해 지금 바로 주문해 아 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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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뭐야 어 어 이건 뭐지 어 책도 있네 아이템들을 사용하면 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비스로 옮겨주셨습니다 좋은사랑 되세요 오 짱인데 그럼 난 이제 여자가 아이템을 사용하라 그랬지 이건 뭐야 아니 이럴수가 내가 여자가 되다니 어머나 깜짝이야 그럼 다음건 뭐지 호자 이거는 하츠네 미쿠 머리스타일 미쿠짱 그 다음은 만두머리네 만두머리 오 아니 그러면은 왕자를 꼬실려면은 저기로 올라가면 된다는건데요 다른 머리도 한번 봐보자 오 이거 이거 코르크막이 따는것처럼 생겼네 자 그러면은 이거다 이게 제일 귀여워 어 좋아 좋아 자 잠깐만 저거 근데 그 라푼젤이 사는대 아니야 라푼젤 막 이렇게 막 갇혀있는데 오 게이득 뭐지 난 여자가 됐는데 왜 여자가 갇혀있는거 뭐 게이득이란 성격은 변하지 않습 한 페이지가 더 있었어 이런 젠장 어어 아니 모르겠다 일단은 왕자가 있을거야 아니 공주가 아니 아니 내 성체성 내 아니 내 성정체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어떡해 이건 마녀의 저주잖아 어쨌든 누가 갇혀있든 구하고 보자 어쨌든 공주님 아니 왕자님 왕자님 자 호 자 원투 차차차 공주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공주님 공주 왕자 공주 공주님 아니 왕자님 근데 왜이렇게 잘 어울리는거지 아니 아니 아마마마 저희 둘은 결혼해요 빠밤 빠밤 아아̓오̓아̓아̓ą̓—